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돈새라 역할을 맡은 권유리입니다. 이제 발표 현장이고요. 첫 번째로 앞두고 이렇게 발표회를 하는 날은 굉장히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돈새라 역할을 맡은 권유리입니다. 네, 빛나요. 아, 끝났나요? 어디 열리 여기로? 링크. 그 다음에 멘트를 써. 언니 사진 진짜 거의 프로필감이에요. 같이 다 사용했습니다. 첫 방송에서 아저씨가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포토카드를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권유리 오피셜이라고 써져 있는 레어템입니다. 지갑 안에 넣어주시면 돈뽀.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좋은 기운을 넣어주세요. 첫 방송부터 막방송까지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굿점에서 돈새라 역할을 맡은 권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Q&A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맡은 돈새라라는 캐릭터는요. 초시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고요. 평소에는 좀 그 능력을 숨기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 도와야 할 때 기질을 발휘해요. 프로앤장으로 활약을 하는 인물입니다. 본새라 역할이 정말 유리씨에게는 찰떡같은 캐릭터였다. 약간의 부담감은 있지만 잘 이겨내면서 열심히 촬영 중이니까 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은 1.5, 왼쪽은 1.2 와! 아직 라식라식 안 하고요? 안 했어요. 와 여러분! 눈 미인인데, 눈 미인! 눈이 건강해요. 건강한 미인, 역시. 저희 드라마는요. 종합 선물 세트가 돼요. 로코 스웩이라고 로맨스, 코멘닉, 수사극, 액션 이렇게 다 올인 원이거든요. 그래서 가볍한 마음으로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뜨거운 여름을 담았으니까요. 무더위, 시원하게 날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9시, 본방사수 해주세요. 두 분 굿자! 하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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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하나, 넷! 제가 또 굿잡에 돈사라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올 여름 뜨겁게 영혼을 갈아 넣어서 굿잡을 촬영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안녕. 굿샷.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저희 촬영장에 놀러와주셨다고 부릉부릉 부릉 부릉 안녕하세요. 사랑이다. 엉뚱하고 귀여운 히어로맨스. 스킨합의 뮤즈 유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복잡 티셔츠를 제가 제작해보았어요. 저희 이렇게 손글씨를 제작해가지고 우리 팀복으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사진도 선택해야 되지, 글씨도 써서 카드도 해야되지, 포장까지 해야되지 하나하나 하는게 정말 쉽지 않아서 너무 버텨. 이거 우리 스태프분들이 입고 열심히 촬영해주셔서 좋은 작품이 남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제 파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차도 보내주셔서 덕분에 힘나서 열심히 촬영해줍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팬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오실 것 같은 네. 커피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늘 힘을 주시는 우리 팬분들 사랑 너무 듬뿍 받고 제가 열심히 힘내서 순위시대 활동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덕분에 굳잡도 열심히 촬영 중이라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연세라, 권유리, 화이팅! 촬영하러 전화해 다시 가볼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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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